저도 살짝 살짝만 찍어서 아 좋아하지? 오늘 메이크업 안 했는데? 저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편하게 찍는 거니까 오늘 오프닝은 형이 해줘요. 오늘 오프닝이요? 네. 사랑해요.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조식을 안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은일이에요. 그리고 동현이까지. 너무 배고파. 오늘은 좀 너무 졸려가지고. 아 그렇죠. 어제 축구 12시 넘어서 끝났나? 맞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얼마나 잤어요? 저희요? 8시간? 9시간? 9시간? 전 12시간 잤습니다. 소파에서 잤어. 얘도 소파에서 잤어. 아 근데 나쁘지 않다. 오히려 허리가 펴지는 느낌. 아 되게 나쁘지 않았어. 여기가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다 해서. 제가 소파에서 잤어. 얘 어제 진짜 변덕스러웠던 거 알아요? 왜? 자기가 처음에 안에서 자겠대요. 푹신한 침대에서. 그래서. 그래라. 난 너랑 같이 안 자기만 하면 된다. 한 침대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또 와이파이 안 된다고 소파로 나와요. 소파에서 자겠대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거의 잘 됐대요? 전 상관없다 했어요. 없다 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방에서 잤게 했는데 얘가. 아 근데 여기 안 푹신해서 여기서 자야 될 거 같아 해가지고.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소파에서 잤게. 해가지고 얘가 쭉 보러 가서. 전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잤 거예요. 서로 사실 상관없다고 계속 미루다가. 어쩌다보니 마지막에 그렇게 됐으면. 왜 나한테 변덕이 심하다고 봤더니. 변덕 심했지. 왜 근데 넌 쏙 빼고 말해. 형은 왜 자꾸 저를 공격해요? 복종해. 싫어요. 복종해. 오베이 미. 오케이. 또. 머리가 산발인데. 브랜드. I love 브랜드. 빵 먹으러 왔고요. 빵 먹으러 왔고요. 빵 먹으러 왔는데 빵을 주시네요. 이게 식전빵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식전빵이 근데 진짜 크다. It's so. I don't know. 이건 뭐죠? 왜. 야 이거. 머리카락이 자랐어. 이거 먹기. 내가 이거 먹을게, 그럼. 내가 동생이잖아.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먹어야 되지.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그래 네가 먹어. 네 다시 컨디션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까 컨디션이 굉장히 안좋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좀 먹고. 간 것도 좀 먹고 하니까. 컨디션이 돌아왔어요. 저는 뭐 좀 먹으니까 졸리네요.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갖고. 어떤 커피 마셨어요? 저 카푸치누 마셨습니다. 카푸치누. 여우. 저도 나올래요. 지금 밥 먹고 왔고요.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지금 날씨가 되게 좋고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오늘 되게 내추럴하죠? 이 자리에 앉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볼까요? 이건 제가 앉아볼게요. 나는 앉아볼게요. 이게 이게 지금 앉아볼게요. 하핳. 흘리퍼도 맛있네요 흘리퍼도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달달하고 이렇게 다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떡볶이 지금 아까 메뉴가 있을 때 떡볶이 먹고 싶은데 잘됐네요 이거 구냄 나서 뜨거다 너무 따갑습니다 구냄 나서? 왜? 나 5개 났어 왜? 모르죠? 알보치를 해야겠네요 알보치를 당해야겠네 알보치를 한 통 때려 박아야 될게 그러니까 가글 해야 돼 나 그럼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보치를 넣고 응 하면은 다음에 일어날 거예요 하루가 지나 있을 거예요 떡볶이가 다 먹는 순간 다 먹는 순간 김치전이 나왔어요 I love 김치전 김치전 영어로 이거 김치 케이크인가? 김치 팬케이크 김치 팬케이크 맛있지? 맛있게 먹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 김치 맛이 필요했어요 물론 빵도 좋고 빵도 좋지만 그치 가끔은 김치를 먹어야 한다 에이 왕만 보낸 오프 오프 오케이, 뭐다? 좋습니다 어떻게 딜레이도 잘 들리네 아 아 아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방금 리허설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확실히 좀 시설이 음향 시설이 되게 좋아가지고 뭔가 그 세이브 하는 것처럼 방금 해봤는데 오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노래 부르기 좀 편한 거 같아서 오늘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리허설 더 잘 맞췄으니 보은방은 보은무대 더 멋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 들어 있어요 안에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체험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체험해보는 거죠 뭘요? 그 모든 많은 맛 그렇죠 우리 여기 와서 거의 사육당하듯이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피자를 매일 먹고 있어요 저도 많이 먹어서 행복합니다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내가 카메라 켜니까 BGM 틀어주신 거 아세요? 제가 세팅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도 머리를 무스로 왁스인가? 무스인가? 아무튼 잘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대 위에 있는데 여기가 오늘은 살짝 스탠딩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서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햄버거와 피자로 사육당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피자가 밥인가 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도 방금 피자를 먹었는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제 시야에 지금 맥도날드 가방이 보이거든요 저녁으로 또 맥도날드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돌아가는데 지금 살이 뒤룩뒤룩 쪄져있는 거 아닐까 아는데 뭐 다시 빼면 되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도 한번 발라볼래 거의 뭐 립스틱이요 오 오 오 립밤을 많이 발랐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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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지금 멤버들 다 해외를 다 마치고 지금 5시 30분 입니다 저희 앞 팀에 축하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돌 커버 댄스도 있고 노래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들으면서 재밌게 즐기다가 저희 무대도 재밌게 할 생각입니다 준비한 대로 열심히 지난 공연보다 더 재밌게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렛츠고 팬분들이랑 잠깐 인사를 하고 왔어요 막 오늘 보니까 네 가족분들이 좀 많아서 맞아 가족분도 많고 우선 종이로 된 슬로건이 있는데 맞아 유독 형 이름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래? 난 유독 나를 못 봤네 아 그래요? 어 저는 형 이거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 음영이 무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우 빵빵하다 못해 기분이 좋습니다 땅이 울립니다 그냥 오늘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트위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프렌즈가 와주셨고 1층, 2층 이렇게 나와있어요. 둘 다 진짜 엄청 호흡이 크더라고요. 오늘 제 소환을 잃었어요. 1층 소리 질러! 1층 소리 질러! 저희가 앞으로 3일 연속 있잖아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도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러브 유 오비찬! 오비찬!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러 가나? 숙소 가서 쪽잠 자고 쪽잠 자고 이제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가면 사실 저희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대 끝나고 바로 직후입니다. 제 땀에 약간 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씻고 공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Let's meet in party! Bye bye! This is TRENZY! 진짜 안녕! Bye!